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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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고 들었으면 하는 그런 특집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난주에 살짝 힌트를 드리기도 해서 아마 이 채널을 이 시간에 항상 쭉 들으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특집이죠? 스테이션제트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스테이션제트인데 스테이션제트 특집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스테이션 제트를 빛내준 분들이 참 많아요. 오며가며 열일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분들 중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몇 분들을 음악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이것도 다른 색다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시간 신나게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 스테이션 제트 K-POP 메이트 3월 5일 1일 첫 곡으로 갓세븐의 니가 부르는 나의 이름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션 제트 특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런 특집을 하는 날이 원해 쉽고 저희가 일주일에 일요일을 담당하고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6일 동안 이 방송을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요. 그럼요.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K-POP 메이트만 들으시는 분들보다 아마 일주일 동안 스테이션 제트를 쭉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서 약간의 이제 서류 간의 가교의 역할도 할 겸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포근하게 감싸 안아보기도 할 겸 그리고 또 우리 천재 피디님과 천재 작가님의 공도 치하할 겸 아 그럼요. 아이고 갑자기야. 박수. 저희 또 자화자찬이 기가 막힌 팀이거든요. 저희 또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뿌듯한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첫 곡이 갓세븐 노래였는데 이유가 있죠. 그렇죠. JB가 또 2021년 9월 초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또 함께 해주셨었어요.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 스테이션 제트의 최장수 DJ가 저희 빼고 이제 뭐 그런 아이돌 분들 중에서 JB씨가 가장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JB가 굉장히 긴 시간 또 함께 해주면서 또 멤버들이 또 때로는 게스트로 때로는 데타로 때로는 뭐 전화 연결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기도 해서 갓세븐 팬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또 많이 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였어서 이제 뿔뿔이 멤버들이 또 다른 회사들로 가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참 좋았다. 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고 스테이션 제트에게도 뭐 하나의 추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때가 또 JB씨가 계곡공신 아닌가요? 처음에 스테이션 제트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공을 치하하는 느낌에서 원래 계곡공신들은 뭐 나중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이들 이렇게 추켜세워주고 하는 거거든요. 고생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JB씨하고 약간 그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야. 그런 오 할 만한 거 전혀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 주사 나가야 되네. 아니 JB씨는 저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모르고 그 이분이 작업할 때 쓰는 이름이 데프소울이라는 그 이름을 써요. 네. 데프.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졸여서 데프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의 원조입니다. 뭐냐면 제가 10대 때 흑인 음악만 듣는 아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료 이제 PC통신 시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사실 다는 아닌데 많은 그 이메일들의 아이디가 이 데프소울이고요. 이게 그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데프가 슬랭. 흑인들이 많이 쓰는 슬랭으로 멋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프소울이 제가 그때 좋아하던 그 흑인 음악 레이블이기도 했었고 몬텔 조던 같은 이제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레이블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데프소울이라고 하면은 뭐 멋진 뭐 영혼 친구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서 저의 이제 인터넷 자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검색을 해보니까 다 JBC만 뜨더라고요. 그걸 검색했더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약간 내적 친밀감을 살짝 쌓았던 분이기도 하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기사를 어떻게 내고 싶은데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저 JBC 그 목소리 톤을 상당히 좋아요. 조금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톤 이라는 약간 기계음이 좀 삽입된 듯한 독특한 톤을 좋아하기도 해서 오늘 오랜만에 첫 곡으로 JBC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K-POP 주제가 있거나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춘은 씨 지금 블럭 씨 지금 뭔가 대본을 살짝 놓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오늘 무슨 특집이죠? 저희 스테이션 제트 특집이죠. 맞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지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인은 무료고요.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제트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제트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POP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네. 오늘 K-POP 메이트는 스테이션 제트 특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MZ세대와 글로벌 K-POP 둥이들을 타겟으로 한 가장 영하고도 획기적인 라디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다른 DJ가 진행하는 아주 색다른 컨셉의 라디오입니다. 그중 일요일이 아주 색다른데 바로 저희죠. 뭐 몇 주년 기념일 아니고요. 뭐 무슨 상 받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너무 좋아서 하는 특집입니다. 우주 최강 라디오 스테이션 제트 특집 아 근데 너무 지금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상 받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상 받습니다. 사실 저희 토요일 코너 저와 블럭 씨도 함께하고 있는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 코너가 이달의 PD 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을 아 대단한 상 받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또 우리 천재 작가 PD님은 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아 정말 저희 상 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겸사겸사 진짜 저희도 기분 좋게 오늘 특집 덕분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오늘 그냥 마음먹고 약간 스제어청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현전 포함해서 지금까지 스테이션 제트를 스쳐 지나간 K-POP 관련 DJ 가운데 각자 제일 좋아하는 새 DJ들을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DJ들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소중하니까요. 좋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어디 한번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좀 열람을 좀 해볼까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아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 뭐 어떻게 저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부터 해보네요. 자 근데 뭐 이분은 뭐 저부터 해볼게요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태까지 K-POP 메이트에서 이분과 이 팀에 대해서 했던 얘기만 편집해서 여기다 한 3분 정도 붙여주셔도 뭐 그냥 대식어청가 나온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쭉 모으면은 아마 방송 한 회차 분량은 되지 않을까 저도 한 3부작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진 씨의 얘기를 가지고 와봤고 노래로는 이제 데이식스의 Afraid 이 곡 역시 성진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아 그렇죠. 곡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음 이 뭐 정도면 저는 사실은 뭐 명예마대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내심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대식세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더 얘기하면 사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가끔 스테이션 Z 진행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확실히 그 라디오 DJ를 할 때와 음악 할 때 캐릭터가 다른 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성진 씨를 봤을 때는 되게 좀 와 뭐랄까 뭔가 좀 굉장히 강한데 외곽내유 저한테는 딱 그 캐릭터였었거든요. 뭔가 노래는 굉장히 뭔가 남성 호르몬이 많을 것처럼 강렬하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락스 스피리스로 노래를 하는데 뭔가 그 내면은 좀 이제 좀 여린 어떤 그런 면들이 늘 들어요. 데이식스 노래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런 느낌이 항상 좀 와닿았었고 그 성진 씨가 만든 노래들에도 뭔가 그런 면모들이 늘 보여서 오히려 영케이 씨는 힘든 일 있으면 아 야 밥 한 세 그릇 먹고 힘내자 막 다 일어나서 어? 새 출발이야? 이런 느낌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있는데 성진 씨가 만든 노래들에서는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늘 그 어려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라디오를 들어보면 그 구수한 그 부산 사투리와 함께 아니 뭐 그냥 부산 친척 오빠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갭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본업과 이 DJ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상반된 데에서 오는 매력이 있는 DJ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뭐 한마디 정도만 덧붙이고 싶은데 솔로 빨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성진 씨 생일일 때 마침 그 녹음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축하사절단으로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또 체면을 못 차리고 솔로 앨범 내놓으라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냈던 기억이 나서 기억을 해주신다면 상반기 안에 좀 어떻게 좀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제도 계속 함께 식구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오류병을 앗아가 준 아이고야 우리 기장님 예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틀곡은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고 소개할 DJ는 이제 유 저 유토님인데 너무 나이스한 DJ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막 그 막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간 유토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라디오가 그게 좋잖아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약간 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조곤조곤 잘 하고 있어서 약간 저는 사실 들을 때마다 약간 반성을 해요. 네? 같은 시간대인데 아 너무 다르다. 심야 라디오 네. 거기는 약간 심야 라디오 그리고 저희는 약간 시간이 한 12시간쯤 밖에 되지 않는 아 그렇죠. 하지만 저희 이 시간이 항상 저 안에서는 한 7시, 8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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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텐션이 안 돼.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온앤오프가 프로그램 초기에는 뭐 금요일에 첫 DJ도 해주고 일요일 DJ도 해주고 또 이제 유우님께서 이제 긴 시간 이제는 프로 DJ로 우리 기사님으로서 잘 채워주고 계신데요. 네. 어쨌든 근데 그 특히나 왜 프로그램 혹시 앰비셔스 보셨나요? 앰비셔스? 네. 봤죠. 유우님 춤추는 거 보셨나요? 아 봤죠. 봤죠. 그렇게 막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추던 분이 네. 여기 와서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게 참 진짜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또 군대기가 무색하게 강제 활동 중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정말 국방부 퀘스트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 정말 요새 직캠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비디블 베티컴 직캠이. 멤버들 보고 있으면 정말 감회가 묘한 감정이 들어요. 저 그게 좀 그 유토 씨 반응이 재미있었는데 멤버들이 어쨌든 같이 군대에 가 있다 보니까 무대를 할 때 유토 씨만 빠지고 온앤오프 멤버들이 다 무대 위에 있잖아요. 누가 군대를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은 그냥 무대 할 때 그냥 올라가셔도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또 제대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온앤오프 팬들 우리 퓨즈 분들께서는 가슴이 왈랑발랑해지는 봄 기다리기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저희 기장님이 계신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먼저 듣고요. 우리 빵디 성진 씨가 속해있는 데이식스의 어프레이드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듣고 데이식스의 어프레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두 곡만 들어봐도 스테이션 제트가 얼마나 다양한 디제이를 보유하고 있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바로 락발라드 정말 흥미로운 오늘의 특집 스테이션 제트 특집 케이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 또 현재 스테이션 제트를 책임져주고 있는 디제이분들 열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명씩 담당해보죠. 우선 블럭 씨부터 이번엔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수민님이 스테이저 되어오셔서 하루를 채워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제 삶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양보를 하긴 했는데 의지가 안 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진심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잘 챙겨듣고 있고 제가 본방을 못 들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유튜브에서 또 찾아서 보고 듣고 하는데 그런데 체크의 화신이니까 우리 블록씨도 다 챙겨보십니다. 네네네. 스테이씨도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 있고 컴백 때 특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완전체로 다같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마음이 보듯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약간 DJ로서 성장하는 수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 좋다. 블록씨가 뭐 키우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발굴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표님과 아무 상관없고 그거 있잖아요. 아빠 미소 있잖아요. 광대가 지금 관자놀이에 붙어 계세요. 그렇죠. 지금 내려갈 줄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스제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물론 제가 이제 이미 아저씨의 나이대에 들어서긴 했는데 그런데 듣고 있으면 이 멋쟁이 케이팝 멤버들이 이렇게 무대에서는 사실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그런 자체 콘텐츠를 비롯해서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플랫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거기서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하고 DJ로서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DJ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나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들이 훨씬 더 뭔가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DJ 분들도 좀 더 약간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지면서도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스테이션 제트에서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씨하고도 이렇게 마음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지금 뭐 기승전, 스제어천가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네요. 네. 훌륭하시네요. 정말 오늘의 본분을 잊지 않고 스테이씨 한 번, 스제 한 번 이렇게 사탕 사탕 하시면서 너무 달콤한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매력이라는 게 저는 되게 요즘 시대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매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가깝게 사람을 느끼게 만들고 격식이 약간 있으면서도 뭔가 진짜 친구랑 종알종알 떠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도 라디오와 TV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 매력을 진짜 더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블로그가 지금 다시 붐이 온 것처럼 라디오도 뭔가 트렌드로 다시 한 번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는 사실 이 오디오 콘텐츠나 라디오가 상당히 붐업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요. 엄청 잘 되고 있죠. 202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한 번 뭔가 붐업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디오 콘텐츠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긴 호흡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렇게 뭔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또 줄 수 있어서 그래서 특히 케이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좀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대중들과 많이 소통하게 되다 보니까 라디오, 실시간으로 하는 라이브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팬덤과의 접점이 많은 거잖아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불특정 다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 좀 늘 들어요. 요즘 아이돌들은 또 진짜 10년 전 아이돌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오픈되어 있는 멤버들도 많더라고요. 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도 많아서 스제가 그런 멤버들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 분, 이제 남아있는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박지훈 씨죠. 우리 윙잉. 지훈 씨, 오랜만에 다시 스제로 돌아와서 지금 금요일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상당히 레벨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뭐 연기도. 저는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약한 영웅으로 진짜 너무너무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이게 그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작품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완전히 아이돌 서바이벌 출신이고 그 안에서도 뭔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뭔가 연기를 한다, 특히 진지한 연기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높은 어떤 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약한 영웅이 진짜 그 모든 편견 같은 것을 정면으로 부숴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면서 박지훈, 내가 알고 있던 박지훈이라는 생각을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그냥 그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해서 볼 수 있게 정말 멋진 연기자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박지훈 씨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 노래에 대한 집념이 상당합니다. 앨범 굉장히 많이 냈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2019년 초에 처음으로 솔로를 데뷔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싱글만이 아니라 EP 단위 이상의 앨범을 계속 내고 있고요. 맞아요. 정규도 내고. 작년 10월에 발표한 EP도 있었어요. 디앤소. 그 바쁜 와중에 또 EP를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이었었는데 진짜 왕성하게 가수로서의 의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점이라면 딱히 장르나 뭐 이런 거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나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 나 약간 K-POP 가요 부를 거야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 가볍게 가볍게 좋은 의미로 가볍게 가볍게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드물다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좀 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장르적으로 좀 욕심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데 박지윤 씨는 라디오에서 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든 다 좀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악도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 의외로 재미있는 박지윤 씨의 음악적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여유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외적으로는 좀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내면이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윤 씨의 미니 4집 앨범 마이 컬렉션이라는 이 앨범에서 타이틀곡 갤러리를 가지고 와봤는데 들어보시면 트렌드 아우도 상관없고요. 그냥 되게 케이팝인데 편안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이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지윤의 갤러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스테이씨의 런 투 유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지윤의 갤러리 그리고 스테이씨의 런 투 유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네. 두 곡 다 시원시원하게 또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저희 오늘 케이팝 메이트 스테이션데트 특집을 한번 흥미롭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일주일을 꽉 채워주고 있는 스테이션데트의 안방 주인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스테이션데트를 여태까지 거쳐간 수많은 이 DJ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이분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다. 혹은 이제 이분 좋았다. 혹은 이분 방송 있을 때 한번 제대로 들어볼걸.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모셔봤죠. 네. 네. 어... 저부터 해볼까요? 아니야. 저부터 해볼게요. 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케첩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분이 DJ 할 때는 스테이션데트를 듣지는 않았었어요. 허... 허... 저 지금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가 완전 초기였었고 이분도 아마 제 기억에 거의 진짜 완전 초창기의 DJ를 그렇죠. 시자들 함께 했으니까. 맞아요.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화요지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드벨벳의 예리씨를 오늘 이제 좀 모셔와봤습니다. 이게 그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이비씨처럼 이제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네.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또 그 예리씨 같은 경우에는 레드벨벳 안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좀 뭐랄까요?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한 멤버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뭐랄까? 예술을 좀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사가 많은 멤버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도 대중에게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덜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멤버라 그렇죠.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마침 스테이션제트 초창기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같은 느낌으로.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 예리씨가 DJ하도? 그럼요.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스테이션제트를 완전 처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어때요? 어때요? 예리님이요? 예리님이요. 좋았죠. 당연히. 안 좋은 DJ가 왔어요. 뭐예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약간 뭔가 그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라디오를 처음 하는 사람의 풋풋함도 좀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예리님만의 감성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들으면서도 약간 몽골몽골하면서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PD님. 어? 뭐예요? 이 음악 뭐지? 뭔데? 맞아 맞아. 뭔데 뭔데?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아! 레이큐어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저는 예리입니다. 기다릴게 어머 어머! 이미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네요. 기다릴게 해주셨고 아 그리고 지금 PD님 센스 들으면서 느꼈는데 심야네. 목소리가 심야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맞네. 감성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심야네요. 네네네. 그 감성이 있어요. 아 더불어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의 지금의 이 톤을 그렇죠. 저희는 이제 예리씨 다시 한번 만나요. 기다릴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블록씨의 스제 DJ 최애 어떤 분이시죠? 저는 오마이걸의 미미님입니다. 아 저 미미님 너무 재밌었잖아요. 저 이때는 진짜 챙겨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용병오락실보다 한참 먼저 모셨습니다. 아 또 이제 원조 논란 용병오락실 알아봤다. 알아봤고 그리고 미미님이 워낙 재밌게 방송해주셔서 되게 고마웠고 재밌었고 무엇보다 이제 미미라는 그 사람의 매력을 맞아요. 참 알 수 있어서 이때쯤이 미미씨가 그 오마이걸 안에서도 되게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막 끌어올리기 시작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디 미미님 피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이제 이제 수제를 하고 뭔가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 저는 이제 지금의 미미님이 되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언박싱도 있었고 특히나 초기 스테이션 제트를 채워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는 되게 독특하게도 뭐 나이누님 지금 이제 1박 2일에서 열심히 이제 꼰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잠깐만 본인 컨셉이에요. 거기서 아 네네. 그리고 뭐 카이님도 있고 뭐 뭐 이제 뭐 등등 다양하게 있었고 저희 이제 최장수 DJ인 이제 레원님도 있고 아 맞아요. 이 본방사수를 저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이런데 약간 그 들으면서는 정말 아 이 사람한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고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날은 정말 이 엄청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서 되게 약간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괜찮을까 걱정이 먼저 드는 날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되게 재미있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만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문방사수 목푼도 다 들으시면 맞아요. 여러분의 최애도 조금씩 쌓이면서 이렇게 더 재미있는 나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KBS의 쿨암평 유튜브 채널에 다시 다시 보기 다 있으니까요. 네. 챙겨서 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들어주시는 우리 수제 식구분들도 K-POP 메이트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또 조회수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즈음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마이걸의 항해라는 곡을 또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와서 저희 또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 그냥 반 농담처럼 스제어청가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방송 진행하다 저희 다 약간 몽글몽글해졌다? 그렇죠. 약간 그 파노라마처럼 함께 했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스쳐지나가면서 맞아요. 저희 뭐 고별방송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왜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좀 살다 보면 하루쯤 이렇게 지난 시간도 되돌아보고 그때가 있었지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 중에 하나고 약간 좀 이렇게 일요일에만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하시는 DJ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는 않은데 늘 한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마음도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저나 블럭씨 둘 다 진짜 스테이션데트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K-POP 메이트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참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해봤지만 여기처럼 저희를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곳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냥 이 스테이션데트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행복하게 이 스텝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좀 포근함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특집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들으면서도 행복하고 하면서도 행복한 형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이에요. 레드벨벳의 퀸덤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케이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